일주일 동안 무슨 설득을 해. 거기 사람들 인수동 재개발돼서 들어가 살라 할만을 기다릴 놈들인데. 그 사람들 백날 설득해봐야 설득이 안 돼요, 형. 재문아,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은 사람도 나쁜 거에는 응원 안 해. 착한 게 이기길 바라지. 우리 사람들을 믿자, 재문아. 이 나쁜 놈들보다도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머리도 나쁘지만은 사람만이라도 믿자. 어, 진태야. 지금 잘 붙고 있지? 예, 걱정 마십시오. 저 상롱 새끼들 중간에 티면 아주 차부터 받고 조사볼라니까. 니들이 성찰을 죽였지? 어디 갈라 그러냐. 이 호로 상나무 새끼들아. 조져, 이 새끼들. 조용구 씨. 검찰까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. 20년 다 주는 게 20일 만에 모아지네. 검찰은 자유민주의 검찰 내립이다. 일방적인 강압 수사를 통해서. 검찰 조사 시작도 안 했는데 뭔 강압 수사 타령이야. 끝까지 멈추잖아. 자양만 잡고. 너는? 너는 하던 대로 살지 마, 이 새끼야. 응? 알았어? 부장님은요? 이제 뭐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? 뭐, 나야 뭐. 뭐.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뭐. 도와줄 거지, 하 사장? 내 콜 하면. 그래요. 뭐 식당 문 닫으면 할 일도 없는데요, 뭐. 전 낮에도 할 거 없어요. 전화 주세요. 갈게, 성철아. 내 가슴이 뛰는 소리마다 다 거짓말 같아. 다시 한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